제 wifi 하아... 시작부터? 하고 엉켄? 응 먹고 점프 아 뭐야 맞으면 안될텐데 당연히 스피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가세요 제발 제발 하아 하아 제타 건넘님 안녕하세요 설마 해골을 계속 같이 타고 갔어야 했다 해골 리셋됐지 같이 가자 하아 흐흐흫 오우 오우 왓? 흐흫 흐흫 어허 오우 너무 빨라 예압 GG 아 자 그냥 그냥 일찍 시작했어요 할게 없어요 다행히 맵이 작았네요. 유령은 이제 16번째 자작맵인데 원하는게? 원하는게? 모르겠다. 원하는게? 원하는게? 아, 첫 번째를 여기다 던져야 되는구나? 아, 마지막에 또 올라갈때 이렇게 올라가야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느린데, 쉐리? 와트? 야, 세 번 밟아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돌에 맞아 죽거나 가시에 맞아 죽거나 그러면 안 돼? 야아하! 나이스 어! 방금 시간 안 돼서 죽나 그것만 걱정이 됐어요. 문을 들어가는데 다행이 됐네요. 나이스, 나이 나 나이스. 넉넉했군. 빨리빨리 갈 필요는 없네요. 잠깐만, 갑자기 빨리빨리 가야되네? 오케이, 폭탄 밟고 마지막을 그냥 한 번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깔끔하게 돼야 되고. 제게, 깔끔하지 못했어 애초에. 멈춘 것부터 깔끔하지 못했어. 엘루지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토 줘야지. 아, 제일 느린 오토스크루. 아, 제일 느린 오토스크루. 자꾸 법사가 나오냐 어디서. 어? 어, 예. 일단 피점프가. 스읍. 됐을. 으악! 진짜. 어, 야. 이거까지 없으면 나 못 올라가는데. 간다아. 아, 왜 일로 날려. 자꾸. 지나갈 수가 없게. 얘들아. 쿠파님 제발요. 하아. 하아. 죽는 줄 알았네요. 몰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어어. 우리가 아니지. 하필. off lider. will never do that in more than 10 ready am RE. perceber. professore. 너가 없네? names that are their way out. support. 譯 진웨이가 저 피 스위치 처음 grabsane상태로. 오니까 없네요? 이번엔 버섯도 있어요 물론 스타는 없지 내가 있는대로만 날리지마라 거누님 안녕하세요 지나아...갑니다 아 깔끔하게 400초에 못끝났네 근데 이거 몇초였죠 시작이? 원래 100초까지 걸리진 않을텐데 노우 100초 걸리나 이게 원래? 끝까지 가는데 아까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허허 왓! 이거 아니잖아요 꿋이 튀어나오네 막 이거 아니지 아니 아니 저건 아니야 저건 살 수가 없는데? 허허허허허 예쓰 꽃을 먼저 보이게 해놓은 다음에 왼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여쭈 이걸 피해가지고 지나왔습니다 얍 얍얍 그럼 봐야될거 같애요? 좀 운이 좋았네 음 그 가로스프링에 왼쪽으로 좀 막 튕기는 그 구간에서 좀 운이 좋았어요 거기서 죽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떻게 잘 지나와졌네 와우 오우 오우 오케이 어후 세이브주세요 오우 Kin 너어무 높게 떳써 너무 높게 떳써 오우 ィ 오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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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미끄러져 와 또 튕겨날 뻔했다 와 나 진짜 GG? 또 튕겨날 뻔했어요? 또 튕겨날 뻔했어요? 또 튕겨날 뻔했어 또 튕겨날 뻔했어요 가져다 4편 오우 버섯 올라갈 필요가 없어 아 왜 이렇게 타이밍 일부러 기다렸는데 왜 이래 이거 좀 더 기다리자 여기서도 원래 축축 밟고 가는건가요? 오우 그렇지 방금 이렇게 높게 아 근데 또 불타이밍이 딱 맞네요 다행히 처음에 느리게 출발하는걸로 이렇게 딱 맞았나봐 음 시간초 나는거 봐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이 있었다 ㅎㅎ 도둑